코로나19 환자는 1,500여 명 더 늘었습니다. 그래도 일주일 단위로 보면 환자 숫자는 차츰 줄어드는 양상입니다. 정부는 코로나에 효과가 있는 먹는 치료제를 내년 초 국내에 들여오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. 장세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방역당국은 지난주 확진자 1만 1천여 명 가운데 28.5%를 뽑아 조사한 결과 100% 모두 델타 변이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델타 변이 검출률이 100%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제 사실상 확진자 모두가 델타 변이란 의미입니다. 감염력 높은 델타 변이가 늘면서 접종 완료 후 확진되는 돌파 감염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. 10월 첫 주의 경우 전체 확진자 4명 중 1명은 돌파 감염으로 추정돼 두 달 전보다 비중이 4배 이상 늘었습니다. 백신 종류별로는 한 차례 맞는 얀센 접종자가 가장 많았습니다. 정 총장은 또 먹는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내년 1, 2월 국내 도입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. 4만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기존 발표를 넘어 추가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며 세 곳과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오늘 0시 기준 접종 완료율은 66.7%인데 단계적 일상 회복의 전제 조건인 접종 완료율 70% 달성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 토요일이 될 전망입니다. 단계적 일상 회복을 다음 달 1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.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, 진행 가능성도 검토하고 계시나요? 짧게 답변 주세요. 네, 검토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 백신의 이상 반응을 소극적으로 인정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 총장은 의학 한림원 등과 백신 안전성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인과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기준을 소급 적용해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SBS 장세만입니다. SBS 장세만입니다.